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의 친형과 친동생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559회 말미에는 오상욱이 출연하는 다음주 예고편이 나왔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오상욱은 파리올림픽으로 3년 만에 돌아온 오상욱이다. 금메달 따고 1위로 돌아왔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상욱은 제가 다쳤었다. 괜찮은지 측정을 하고 싶었다라며 스포츠과학센터로 향했다. 이후에는 냉면집을 찾아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특히 예고편에는 오상욱의 형과 동생이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 사람은 대천 해지욕장을 찾아 조개구이를 먹었다. 오상욱은 형, 동생에 대해 형제들은 저의 분신들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3년 전 오상욱은 도쿄올림픽 직후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오상욱은 기숙사 내부를 공개하고 엄청난 먹방을 펼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오상욱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펜싱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관왕을 이루었다. 1996년생인 오상욱은 2023-24 시즌 펜싱남자 사브르에서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상욱의 형인 오상민씨는 1994년생이며 과거 펜싱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오상민씨는 선수 생활 중 방한 무릎 부상으로 은퇴를 한 뒤 코치로 전향했다. 또한 2004년생인 동생 오상혁씨는 현재 대학생으로 대학교 내 펜싱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상욱과 그의 형제들이 출연하는 mbc 나 혼자 산다는 오는 30일에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오상욱이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 예고편을 접한 누리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삼형제 모두 키가 크고 헌칠하네요. 형도 펜싱 선수였구나. 오상욱이랑 형 동생까지 모두 훈훈하다. 다음주나 혼자 산다 꼭 봐야겠네요 등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